여기야 여기 하나 잡았어 하나 하나 잡았고 하나 더 있어 아니 근데 지금 들어왔어 형? 아직 못 들어왔어 들어오는 거 내가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형 그러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조심해 어 천영아 너 어디갔어? 천영이 위에 올라왔지 내가 그럼 양쪽 두 개 다 봐야되잖아 내가 부캐가 나 오줌 마려워 나도 나도 아이고 안돼 아니 다들 저기 이따가 제가 운전할테니까 30분만 버티세요 그 다 쉬하실 그 방 나올테니까 어 입고있어 아스날 아스날 옷 색깔 좀 바꾸고 싶다 너무 뛴다 너무 뛰어 어 나 이제 보인다 위치 보인다 어 나 잠깐만 나 척하나 발견했어 아니 어디 있는거야? 나 척하나 발견했어 나 잡을게 수류탄 미친듯이 던지는데? 아니 알아 알아 아 아니다 지나가는 새야 아 깜짝놀랬네 혹시 빨간 밤바지 오.야 따가워 야 chalk 여기가 지금 문제가 어디있는지 모른다는거다 서울을 지금 천양은 어딨어 천양은 아래있어? 아니 보고형이 어딨거야? 일단 보고형 어딨어 보고형 나 지금 2층에 올라와있어 형 보고형 1층에 있어? 2층으로 올라와있어 지금 서쪽 벽면 야 이거 어떻게 오른거야 이거 야 태가 나 나간다 천양 죽었냐? 어 다 들어와있어 지금 어 논란이면 딴 쪽에서 들어왔네 나간다! 개가 쓴거 내가 막을땐데로 가서 그 옥상 올라가서 점프 뛰어서 나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한쪽으로 끊을테니까 형 탈출해야돼 지금 형은 하나만 생각해 나가야돼 죽어야 뛰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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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고지쯤 죽을거같애 한 명이라도 잡고갈게 형 거기 올라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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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가만히있어 가만히있어 내가 어떻게든 한마리나 자꾸만할게 보거형 조심해 조심해 여기 막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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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소를 흘려 형 어? 관제탑같은데 문열고 들어가라고 관제탑같은데 형 보거형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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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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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고 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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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열고 들어가서 거기로 올라가서 밖으로 잡고 뛰어 시점에 안맞아 알았어 알았어 말대로 할게 알았어 알았어 보거형 이제 탈출 밖에 없어요 알았어 알았어 쩔잇이 쩔아앗 야 형 죽으면 안돼 안돼 artistic지역 실내의 도약은 오더였다 진짜 아 잠깐만 이건 진짠 아 여기 낙하자는 낙하고도 왜 안폈어 나 너무 빨리 떨어졌어 너무 빨리 떨어졌어 나 저 두 분 구나 저 머리부터 떨어져서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